앞에서도 좀 말씀이 있었습니다만 동부가 정세, 미중관계, 북한 김정은 위원장의 올해 대외정책 그 다음에 한국사회 내부의 탄핵 국면 이것들이 지금 굉장히 얼추고 설키는 그런 과정들이 2017년의 한반도 정세의 단면인 것 같습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미중관계의 군사적인 갈등, 견제적 갈등의 고조 이 부분이 하나의 중요한 축구로 한반도를 압박할 수는 없다고 봅니다. 아시다시피 한반도를 둘러싼 주요국가들의 최고 지도자들이 다 센 사람들입니다. 시진핑도 엄청 세지 않습니까? 등속된 이후에 지금 가장 세다고 이야기를 하는데요. 푸틴도 아시다시피 엄청 센 사람이고 아베도 역시 센 사람입니다. 김정은 역시 센 사람인데 거기다 트럼프가 아주 동작을 수 없다고 이야기할 정도로 센 사람이 등장을 하면서 상당히 어려운 상황으로 가는 그런 흐름이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런 과정에서 이번 김정은 신년사에서 좀 핵심적인 부분을 보면 제가 볼 때는 대뇌적인 경제 부분이라 지금 것들은 과거와 큰 차이가 없습니다만 하나의 중요한 포인트는 ICBM 시험 발사 준비 마감 단계를 공식적으로 표명했다는 겁니다. 김정은 위원장의 작년 신년사 발표 때와 이번에 발표 때의 차이점은 이번에는 정장 양복을 입고 상당히 안정감 있게 자신의 신년사를 이리건 내려갔습니다. 제가 생각할 때는 트럼프 대통령 당선자나 미국민들을 자본히 의식한 그런 신년사가 이렇게 평가가 되는데요. 결국 그것은 김정은 입장에서 드립간 탄도미사일 카드를 갖고 트럼프 정부에 대해서 자신의 존재감을 부각시키면서 트럼프 정부에 대화를 할 거냐 아니면 강경으로 북한을 보나 붙일 거냐 선택하라 이런 차원의 그런 메시지를 담은 신년사였다 이렇게 평가가 됩니다. 그래서 결국 트럼프 정부가 어떻게 거기에 대응하느냐에 따라서 이것이 한반도에서의 군사적 갈등이 격화될 수도 있고 또 그것이 또 풀려갈 수도 있는 이런 두 가지 흐름의 가능성들을 다 열어놓는다 이렇게 봐야 될 것 같은데요. 그렇지만 다 아시다시피 최근에 트럼프 정부의 주 인사들이 지금 포진을 하기 시작했는데 렉스틸러슨 국무장관 같은 경우는 예정자죠. 북한을 이란과 함께 적으로 규정한다 이런 이야기를 했고 마이클 플린 국가보좌관 내정자도 강경이고 매티스 국방부 장관 내정자, 펌페오 CIA 국장 내정자 다 강경 입장을 가진 인사들로 포진하면서 트럼프 정부의 대북 정책이나 한반도 정책이 강경으로 간다 이런 흐름으로 가고 있는 것 같습니다. 이런 과정에서 김정은 위원장 입장에서는 그동안은 자신의 군사적인 무력 시위 우리가 이른바 도발이라고 말하는 이런 것들을 안화하고 자제하면서 트럼프 정부의 정책적인 정환 가능성들을 좀 확인해왔다고 봐야 되는데 다만 이것이 좀 굉장히 의도대로 가지 않는 이런 흐름에서 ICBM 시험 발사의 가능성들이 현실화될 수 있다 이런 전망이 가능하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상반기에는 제가 볼 때는 백간탄도 미사일 발사의 실질적 가능성은 그렇게 높지 않다고 보고 올 하반기 정도에 그러한 가능성들이 있다 그런 전망이 됩니다. 그런 과정에서 한국 내부의 정치 상황도 그렇고 또 미중 관계도 그렇고 여러 가지 독자 방구가 있습니다. 이런 속에서 얼마만큼 한반도의 안정적 관리를 할 수 있는지 이게 우리의 중요한 과제다 이렇게 봐야 될 것 같습니다. 그런 과정에서 지금 미국이 또 트럼프 정부가 중국을 압박하면서 북한 핵문제나 북한 문제를 풀어가겠다 이런 입장을 보이고 있는데 그런 과정에서 미중 간의 갈등 그것에서 또 중국에 대해서 북한이 갖고 있는 여러 가지 입장들 이런 것들이 다양하게 작용하면서 상당히 어려운 2017년이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간단히 하나만 말씀드리면 김정은 위원장이 자아 비판 비슷한 이야기를 두 가지 이야기를 써냈는데 이런 것들을 우리가 유심히 보면 한편으로 좀 자신감이 있다 이런 표현일 수도 있겠고 또 하나의 측면에서는 나도 이렇게 비판 자아 비판을 하고 있는데 주요 핵심 엘리트들이 제대로 해라 그렇지 않으면 당신들도 북한의 범죄에서 벗어나지 못할 것이다. 그런 속에서 내부의 긴장과 결속 이런 역들을 꾀하는 이런 행보를 내부적으로 펼치는 그런 모습이 올해 전반적인 북한의 모습이지 않겠느냐 하는 판단입니다. 감사합니다.